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 전통시장 50, 80곳에 대한 정밀지도를 구축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. 시는 이 서비스를 기존 송년시장 등 10개 시장에서 50, 80개 모든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정밀지도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과 접근을 쉽게 할 계획입니다. 이번 서비스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개별 점포들의 정보를 보다 쉽고 상세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주요 내용은 길찾기와 점포정보, SNS 공유 등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시민 편의성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